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리려면 다정큼나무입니다. 다정큼나무는 저희가 남부수종으로 해서 향기가 너무너무 봄에 좋습니다. 향기도 오래가고 향기가 좋아서 가격대가 지금요. 다정큼나무는 보통 60사이즈가 정상가로 이렇게 나갔을 때 한 7천원 정도 저희가 포토에 나가고 있는데요. 자 오늘은 저희가 하우스 정리를 합니다.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급한 4천주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.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